와 정말 대박 배틀이네요 리버스 프로와 라스 포어, 라스 포어와 리버스 프로의 아주 기가 막히고 푸가 막히고 배틀 잘 봤습니다 저희가 타이언배틀 결과를 발표할 때는 스위트원을 저희끼리만 했잖아요 이제 중계승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진! 3! 2! 1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리버스 프로의 남들과 수고하셨습니다 리버스 프로의 남들과 수고하셨습니다 리버스 프로의 남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자, 이 시각 세계의 유니